오랜만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ES 시간입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시간은 굉장히 기다리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듣고 못다한 질문들 토요일에 실시간에 그 시간에 못 와서 나는 물어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끔 영상 밑에 댓글을 다는데 왜 질문은 답을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요. 저도 또 제 나름대로의 업무와 상담과 교육이 여러 가지 일찍이 또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답변 못 해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끔 굿모닝 경매 AES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실전적인 답변 초보자 입장에서 정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는데 딱 막상 찾아보는 답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 굿모닝 경매 딱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먼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물권 추천드립니다. 수익형 플러스 별장 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방송했던 물건이네요. 네, 이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대표님 강의로 짬짬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소액으로 빌라 투자하려는데 물건을 골라도 대출이 많이 어렵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대출이 안 되면 되는 방향으로 이구민권이 됐든 어떤 은행이 됐든 내가 그 이자가 비싸더라도 그걸 감당할 마음으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정말로 상황이 안 되면 P2P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만약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상황 때문에 아무리 상담을 해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액이시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한 달 전쯤이었나요? 몇 주 전이었죠? 방송에서도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 건세법 천만 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떤 걸 검색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안내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퀸연님께서 멘토님, 저는 윤킴인가요? 이 물건 임장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집 자체는 괜찮은데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의 공동묘지와 집 바로 옆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아, 입구의 공동묘지 좋지는 않죠. 일단 일반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정말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짝 붙어있나요? 바짝 붙어서 너무 많이 묘지가 많으면 사실 좀 비선호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묘지 쪽 방향으로는 차양막을 설치해야 돼요. 거기 안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묘지 쪽이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멘트 공장이 있는 것 집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있나요? 그건 못 봤는데 만약에 집 바로 옆에 있다면 좋지는 않아요. 집 바로 옆에 있다면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우리가 가끔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멘트에서 나오는 이런 바람을 타고 오는 이 물질들 자체가 뭐 이렇게 암적인 그런 유발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이제 아스콘 공장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분야 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거가 옆에 있다라는 건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러나 내가 정말 소액이고 이걸로 짓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남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니까 안 받아야 될까요? 어차피 이런 단독주택은 팔려면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팔려도 저렴하게 내놓으면 팔리지만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면 안 팔립니다.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놀러오는 분들도 가끔 놀러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그래서 하루 이틀 놀러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 놀러가는 것을 장소를 결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공동묘지가 있고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그게 이번에 낙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도 이거는 좀 반대하고 싶네요. 시멘트 공장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고려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유찰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적극적으로 사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품격 있는 부자님, 이 물건처럼 토지가 공유 지분이면 차후에 나머지 지분을 소유자에게 매입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도 지분으로 좀 갖고 있고 우리 옆집도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집들이 건축을 할 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없으면 못 받아요.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도로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서 일부만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가 나머지 지분을 소유자로부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팔기 위해서는 이게 오래되면 언젠가는 건축을 부시고 다시 지어야 할 텐데 그때 도로 지분이 없다면 나는 누가 사겠어요, 내 땅을. 건축 인허가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안 될 텐데, 그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나는 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미착형 강의 뱄토니멘탈이면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아요. 둥국에 둥국에, 그죠? 저도 낙찰 물건 세입자가 부동산 전문가라며 무상으로 3개월 살게 해달라는데 둥국에 둥국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이걸 왜 둥국에 해야 돼요? 둥국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죠? 제가 낙찰을 받았고 세입자인데 그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래요. 그래서 무상으로 3개월 부동산 전문가인 거랑 무상으로 3개월 사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렵고요. 임대료를 주면 살게 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를 둥국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차라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내가 아니면 내가 3개월 안 도와주면 이분들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3개월 무상으로 살게 해 줘도 되죠. 정말 불쌍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인데 세입자가 왜 그런데 경매물건지 왜 살고 있어? 그죠? 약간 어폐가 있죠, 여러분. 그죠? 무상 3개월 살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진짜 전문가라면 좀 이상해요. 전문가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무상으로 3개월 살기를 이렇게 요청을 할까요? 더 이상하죠? 이런 상황을 딜을 하려고 하는 그분의 이런 상황들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로 전문가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만 더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둥국에는 전혀 필요 없는 둥국입니다. 지분은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조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첫 번 어저께 영상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언제적이었을까요? 농지연금은 논밭으로 받을 이게 이제 Q&A 시간이었어요. 토요일날. 여러분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그때 추가로 관련해서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농지연금 타려면 5년 농업 경영이 필요하군요. 땅도 사고 나이도 먹어야 하고 관심 갖고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것만큼 괜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노후 대비 노후 대비 네, 내가 이걸 다 신청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10년이면 10년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좀 적게 받더라도 떠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나의 삶을 윤택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겠죠. 네, 이거는 어떤 받는 연금과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특별히 정말 몸을 써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여러분들 이게 또 남들이 싫어하는 그린벨트 이런 것들은요. 그래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윤 클라스님께서 농업인 경력을 받으려면 5년 경작해야 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할 땅에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 해야 되죠. 땅에 저와 와이프 및 부모님 모두 경력을 인정받나요? 한 명만 되나요? 글쎄요. 이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에 농지은행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아마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을 거예요. 경작을 하면. 그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자연님께서 너무 반가운 댓글이 있어가지고 구독자 3260명일 때 구독 눌렀었대요. 아 참 감회가 새롭네. 반갑습니다. DIA님 아 우리 어무이 아버지 작년 내내 아프시고 입원하시고 그 난리난리 브루스였는데 주택연금으로 편하게 생활비 쓰시도록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렛츠고 야 정말 효자 효녀 효자시네요. 그죠? 예 자아인지 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 그죠? 여러분 자아인지 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죠? 그냥 뭐 이제 부모님 명의로 있으신 주택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를 편하게 생활비 쓰시도록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네요. 그죠? 대개 또 자제분들은 어때요? 이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거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야 우리 DIA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아프시고 임원하시고 정말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자금적으로 또 힘든 상황이 안 생기도록 야 이렇게 또 선한 마음으로 우리 DIA님이 또 이제 애청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분들 주변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얼마나 또 보람되고 흐뭇한지 모르겠네요. 네 자 보리부장님께서 지분은 농지연금 못 받겠죠?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 왜 못 받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뭐 지분만큼의 가치로 감정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지분만큼의 가치로 감정을 해주잖아요. 자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이런 부분까지 농지연금의 규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분만큼의 감정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지를 분할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이 있어요. 이만한 땅이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만 내 거야. 그래서 2분의 1을 감정 대비해서 농지연금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받아줘. 어휴, 지분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필지를 잘라. 2분의 1씩 2분의 1씩 딱 잘랐기 때문에 내 땅만 정확하게 한 필지가 나오겠죠? 그건 신청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체 한 필지에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처리하면 되겠죠? 자, 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 월 80만 원 수익 진짜 좋은 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네, 제가 3일 전에 방송을 했던 거네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부동산 전화조사 방문조사할 때가 제일 떨리더라고요. 초보자분들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순 거짓말만 해 아니 미안하고 그래도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면 양심을 훈련시켜야겠죠. 이런 물건 또 소개시켜주세요. 꼭 따먹을게요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빠세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전 경매 때문에 왔다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중개사님께 소정의 상담료 드리고 조언 듣는 게 더 편하고 숨어있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좋은 의견이죠. 이런 것도 아예 여러분들 돈을 들고 가세요. 계속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낙찰받고 좋은 결과 얻으면 좋은데 이렇게 사용한 돈은 꽤 되는데 결과가 슬프면 슬플 수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런 방법이 가장 중개사님을 배려하면서 서로 간에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잘나가는 여자 TV님께서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남들 부동산에서 다 돈 벌고 이제는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요즘 너튜브에서 경매, 공매, 소액 투자 정말 괜찮은 거지 궁금해요. 더 떨어질 때까지 아직 살 때 아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게 맞는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누구는 하라 그러고 누구는 하지 말라 그러고 네,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랬어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사도 잘 사야 되는 거고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 큰 돈 벌었어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꾸준히 이럴 때도 하고 저럴 때도 했던 사람들이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다 큰 돈 벌지 식이 따지면서 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은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분들이 아는 세상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 거래만 알고 일반 아파트만 아니까 맨날 나와서 아파트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나와서 금리 얘기하면서 그거 얘기 뭐 이건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박사님들 많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반론을 못하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보세요. 정 여러분들이 이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네가 있고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동네가 있어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요. 빌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러해요. 지금이든 어느 때든 여러분 상승장 때 오피스텔 거래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상승을 했던 거지 거래가 잘 되진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회원님 중에도 미사에서 현재 지금 현업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회원님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동네에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우, 죽겠대요. 왜요? 아니, 월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아이고, 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은데 오피스텔이 미사에 그렇게 많은데 빈방이 없어요. 월세 오겠다는 사람은 줄 서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한참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뚝뚝 떨어져요. 분양받았을 때 가격보다도 더 떨궈서 판다고 하는데 월세는 들어오겠다는 데 사지는 않겠대. 사지는 않겠대. 월세는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사는 사람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려야지 내 돈 아니에요. 물론 그 월세 수익을 받아서 이자 빼고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정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내가 1억 5천에 샀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출구 전략을 알고 조사했잖아요. 시세가 2억인 거 1억 5천에 낙찰 받았어요. 얼마를 팔면 돼요? 1억 8천에라도 팔리면 안 팔릴까요? 이번 달에도 실거래가가 몇 건 있었는데 그래도 금매가는 다 팔렸었는데 그럼 나는 그게 좀 불안하면 단타라도 치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경매 시장, 공매 시장을 떠나야 되지 말아야 되는 정확한 이유인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이게 한두 가지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매, 공매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거래랑 여러분들의 결을 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그런데 모든 언론과 모든 방송에서 경매 전문가들, 공매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런 인터뷰, 이런 뭐 이거 진행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중된 정보만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 방송 저도 구독자가 얼마 잘 안 드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 방송을 먼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틀면 나오는 내에서 나오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사들도 너무 많이 접하고 보다 보니까 이런 쪽의 시장 자체를 정확하게 깊게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중요한 건 이때는 하고 저때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무조건 벌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경제적 자유가 올라와 있고 막 이렇다니까요. 아 이제 얼마니까 이제부터 나 경제적 자유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온다니까요. 그냥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쭉쭉쭉 하다 보니까 이게 돼 있더라니까. 이제는 특별히 가격을 안 보고 카드 결제를 해도 되고 그냥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옛날에 금리가 그렇게 낮고 여러분들 서울의 거 10개를 사도 부동산 대출 70%씩 다 나왔을 때 그때 왜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죠? 지금도 이런 고민을 왜 할까요? 잘 모르니까. 경매, 공매의 진짜 장점들을 잘 모르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저라면요. 내가 잃는 안이 있더라도 반드시 경험 한 번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는 안이 있더라도 경험을 한 번 해볼 것 같아요. 그 실패가 진짜 실패일까요? 아니요. 우린 결국에 성공으로 갈 건데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경험치인 거지.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왜냐하면 저 질문을 딱 보고 야, 진짜 지금 이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백꽃 임장기님께서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대출이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대출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그분이 사는 사람도 대출이 나온대요. 그런데 뭐만 대출이 안 돼요?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만 대출이 안 돼요.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낙인이 찍혀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위반 건축물에서 세련 정보를 얻었네요. 위반 건축물 대출되냐는 질문이 많았었네요. 뭐 많았었네요. 나옵니다. 나오니까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ES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죠.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따금씩 이렇게 또 방송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을 또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네. 방베도 분장에 경험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JSK님 돈 벌어 본 경험 없이 글로만 공부한 박사들 말만 방송에서 제자리에 쌀 수밖에 정보를 새롭지 못하는 현실 네. 맞아요. 제가 참 예. 자. ASC가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좋아요. 가끔 제가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이맘님 위반건축물 대출이 궁금해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네. 초짜인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방배동 부장님 네. 맞아요. 멘토님 일반 직거래와 일반 거래와 경매 공매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어떻게 달라? 이게 왜 달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저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크면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경매 공매를 통해서 사람의 경험과 협상의 경험 시세조사의 경험 이걸로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걸 여러분 통달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이치도 통달할 수 너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현실적인 부분들 냉정한 근저당의 세계 이 법적인 세계 이런 거를 알고서 사회의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사람과 그냥 공부만 해서 사회에 나온 사람은 완전 천지차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 경매 공매 공부를 반드시 시킬 거거든요. 반드시 시킬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네 아 또 많은 분들이 예 많은 인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네 그래요 좋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피바다님 반갑습니다. 네 나는 된다님 아유 예 감사한 말씀이네요. 제가 일해서 군문 경매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불안해요. 오늘도 홍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저는 또 열심히 믿지도 않으면 자꾸 농담반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또 이제 웃자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 진짜 좀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군모닝 경매에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전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